안녕하세요. 작곡가를 위한 사운드메이킹 강의를 맡게 된 음악감독 전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은 음악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좋은 소리를 만드는데 잘 만들어진 악기, 잘 훈련된 연주자, 좋은 녹음 환경, 좋은 엔지니어가 필요했다고 하면 요즘의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음악을 컴퓨터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만드는 소프트웨어 악기들, 그리고 예전에 엔지니어분들이 만들었던 외장악기들에 대한 이해가 요즘의 작곡가들에게는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강에서는 일단 소프트웨어 악기, 가상악기를 어떤 소리를 찾고 내 음악에 어떤 소리가 어울리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달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